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허브는 375번째 캐나다 달씨입니다. 이게 통명은 옐로우 파릴라인데 왜 달씨가 됐냐 하면은 씨가 생긴 게 꼭 달처럼 생겼어요. 푸드처럼 생겼죠. 열매가. 그런데 이 열매는 먹으면 안됩니다. 자, 항명부터 보시죠. 항명은 매니스퍼문, 카나댄스. 카나댄스가 이 캐나다를 뜻하는 종명이죠. 여경부위는 뿔입니다. 생긴 거는 꼭 뭐랄까 잎은 열매는 포도처럼 생겼고 잎은 뭐라 그러나요 뭐 자주 보던 건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꽃입니다. 꽃은 이렇게 작게 총상꽃차를 열리죠. 통명은 아메리칸, 사사파릴라, 문씨드. 문씨드를 번역한 게 달씨죠. 그리고 텍사스, 사스파릴라, 바인메이플. 우리가 사스파릴라는 저번에 리뷰한 적이 있었죠. 사스파릴라로 만들어서 청량음료를 만드는데 그걸 루트비어라고 합니다. 루트비어가 한국에는 많지 않은데 캐나다에서는 루트비어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어가 붙었는데 알코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콜라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북미온산의 다인생동물이고요. 습한 숲이나 아니면 산울타리하고 개울이 있는 그런 쪽에서 자생을 합니다. 이게 덤불이다 보니까 5미터까지 성장을 하는데 그냥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좀 뒤틀리면서 돌아가면서 성장을 하고 잎은 아까 보신 것처럼 손바닥 모양이죠. 어긋납니다. 꽃은 7월에 작은 녹색을 린 백색이었죠. 아까 보셨지만 원초꽃자리로 개화하고 열매는 1cm, 보통 한 3인치 정도라고 그러나요? 그 미만 3분의 1인치 정도의 구형, 포도처럼 생겼죠. 그렇게 성숙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게 바로 C 모양인데 달처럼 생겼죠. 보름달은 아니고 중간쯤 되는 뭐라고 그러나요? 상연달이라고 그러나요? 효능은 쓴 강장제나 인료제, 완화제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사스, 사파릴라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뿌리를 우리가 약제로 쓰잖아요. 그런데 독성 알카로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과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감독화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포도랑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제가 학교 통학하다 보면 이런 거를 보거든요. 지금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538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되 의학적인 감독화에서만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자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